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큰 기업들이 이번기 실적들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어닝 시즌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재미가 없죠. 오늘도 주가 많이 빠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업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배터리 대표 기업인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 LG화학 등이 이제 시초 27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SDI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2,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은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물론 LG전자를 포함해서 LG그룹이 다 이날 발표를 하는데요. LG화학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7일에 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조 7,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동기 대비 한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정 실적 발표했지만 29일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매출은 63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5,000억 원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역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당연히 서학게이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들도 이번 주 안에 다 지금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 삼성 SDI 실적이 제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 실적도 중요하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 부실적이 과연 흑자 잔원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관심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삼성 SDI가 다른 배터리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보다 강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LG화학이 이제 흑자 잔원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그걸 제일 답답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에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에 살짝 이렇게 뉴욕 징수가 추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저가 매수수에 유입되고 다시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이 지금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나오면은 또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오를 때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또 지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큰 포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 정부가 기술주도를 규제하면서 중국 주가가 오늘 굉장히 큰 포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 마켓의 1등이 시켜전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두 번째거든요. 묻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진작에 4천 포인트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3,300선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또 하나의 관심이 삼성전자도 이달 말 되면 지난번에 예비 실적을 발표했던 거고 이달 말이 되면 본 실적을 쫙 발표할 거 아니에요. 주가 8만 전자도 깨졌어요.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날아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워낙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입니다. 대만 TSMC와 파운드리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게요. 원래 삼성전자가 TSMC와 파운드리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격차를 많이 줄이지 못했고 인텔도 갑자기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시장이 2강이었는데 TSMC와 삼성전자가 갑자기 인텔까지 해서 3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이 있어서 주가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약간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이슈는 M&A입니다. 그래서 워낙 TSMC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반도체 업체들을 M&A하면서 지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도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M&A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8월 15일에 이재용 부회장을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석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재개의 전망이 있을 정도로 M&A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한 번 다음 달 정말 8월 15일에 대봐야 알 것 같은데 앞으로 M&A에서 추가 성장 동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이렇게 흐름들, 반응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